2025학년도 기초개념공사 상승효과 수학2입니다. 아, 이거는 말이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5분 정도만 이거 설명 들어봐도 이렇게 혁신적이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강좌 특징이 뭔지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자, 특징. 첫 번째, 효율적이다. 자, 뭐가 그렇게 효율적이냐.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수학2인데 가벼워요. 진짜 가볍습니다. 자, 뭐가 가벼운가. 자, 봐봐요. 이거 지금 이제 수2의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짜자잔. 92 페이지요. 92 페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컴팩트한 강의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컴팩트해요. 근데 수능이 필요한 거는 다 들어있지. 이거 해설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백몇 페이지예요. 그래서 교재도 얇고 교재 사이즈 자체가 그 A4 사이즈가 아니라 작은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벼워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 시작은 컴팩트하게. 상승효과 수학 1 들은 사람들은 알 거야. 그 컴팩트함의 강력함이 뭔지. 컴팩트하게 되면 일단은 진도 빨리 나갈 수 있죠. 빨리 끝낸 다음에 복습하기 편하죠. 그래서 2회독, 3회독 할 수 있지. 중간에 멈춘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어. 이어가지고 끝나는 게. 보통 이제 책 한 권 시작하면 두 달, 세 달 걸리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되면 이걸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 앞이 막막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럼 너무 양이 적기만 하고 제대로 못 배우는 거 아닌가요? 싶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더 중요한 얘기야. 목차를 재구성했다라는 건데 자 원래 수학 2는 목차가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목차가요 맞는데 왜냐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공부를 해야 이쪽으로 이제 넘어, 순서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맞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학 2를 어려워하는 거야.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번 생활해 봐봐. 수학 1을 언제 하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하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전에 뭐 고1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 수원을 열심히 합니다. 하자 고2 올라가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능 시험법이니까 이게 수학 1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학 2를 제대로 못해요. 수학 2를 미리 공부하지를 잘 못하고 대충 공부를 하다가 이제 거의 여름방학 때 후다다닥 막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파트가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상당히 어려운 건 둘째치고 재미가 없어. 이 극한과 연속이라는 것은 그냥 식 계산이라던가 뭔가 되게 새로운 것들 되게 이상해. 막 문제만 벗고 불고 있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전체의 3분의 1이다 보니까 이거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결국에는. 수트의 핵심은 미분이야. 미분. 미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핵심이고 그게 돼야 적분도 된다고. 그럼 얘는 왜 배우는 거야. 미분 배우려는 그러는데 미분을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트는 하나의 그 장편 시리즈물 같은 거예요. 넷플릭스 보면은 말이야. 이게 30분짜리가 있고 1시간짜리가 있고 막 이게 10화짜리 긴 게 있잖아. 약간 수트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반을 버텨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고 이제 중간고사 같은 거 볼 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제 수트를 하게 되면 중간고사가 보통 요거하고 요거 절반까지인데 그게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2학기 기말고사부터 시작돼. 미분의 유티부분. 도함수의 활용.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다 퍼져버리고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이게 수능을 못 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야. 그래서 목차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2 상승효과 수업 들어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건데 1강. 1강부터 그냥 바로 미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얘를 모르는데 얘를 배울 수 있나요? 그걸 배울 수 있게 선생님이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효과 기초기념공사의 가장 큰 특징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이 딱 잡히면은 와 이게 뭐구나 왜 배우는구나 얘를 얘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 이해가 되는 과정이 쫙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산 같은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수학2는 그 맥락을 잡아주기 위해서 구조가 바뀝니다. 처음에 함수의 극한 같은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안 해.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만 해요. 그리고 나서 미분이라는 게 결국 도함수 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활용. 이 단원이 사실은 이 미분 안에서 핵심이고 수2에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수1에서의 활용보다는 수2 활용이 훨씬 더 어렵거든. 그래서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이것도 맥락 이해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나서 연속과 미분 같은 가는 경우에는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포인트로 따로 뽑아가지고 좀 더 실전적이면서도 쉽게 다루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 막 섞여서 들어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빼고 여기서 따로 빼가지고 실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포인트. 그 다음에 적분과 수직소 운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혁신적인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자 맥락이 잡히고 정리가 되면서 이해가 된다. 되게 뻔한 얘기 같죠? 자 수강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미친 속도감과 기승전결 자 이거는 이제 메가스터디 페이지에 있는 클린 수강평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수업을 듣고 수강평을 올려주는 학생들 거 몇 개를 좀 뽑아 봤습니다. 물론 뭐 선생님 이거 수업 들었으니까 다 좋은 얘기만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특징을 정확하게 짚어줘요. 학생들이. 나는 그걸 믿거든. 학생들 눈이 가장 정확하다. 자 참고로 전 완강하는데 하루 반 걸린다. 수투 끝내는데 하루 반 걸린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말이 되게 내가 만든 거지. 진짜 이거를 만든 게 선생님은 내가 강사 생활하면서 야 이거 수학 툴을 이렇게 빨리 끊을 수 있게 맥락을 딱 흐름이 잡히게 만든 거는 정말 잘했다. 자신 있는 강좌 중에 하나예요. 아 그리고 강의 중에 샘이 써봐라 한 번 더 봐라. 이거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다시 보여줄 거야. 강의 중에 샘이 써봐라 이런 거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샘 말 믿고 그대로 고고 해봐요. 레알 상승이 보인다 보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말 그대로 흐름과 맥락이 보이는 강의 본격적인 건축 전에 단단한 기초공사를 위한 뼈대를 잡는 강의 저처럼 다시 시작하는 N순양이거나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 해도 부족한 개념을 채우고 빠진 퍼즐을 다시 맞춰갈 수 있는 강좌 자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상승효과에 대해서 아 이거 제일 첫 번째 거니까 진짜 노벨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미분을 할 줄 알고 계산 다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4점짜리 문제 푸는 학생도 이거 보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 왜? 수트가 이해가 되거든. 수트라는 과목 자체가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럼 정리가 된다. 뭔 소리야? 연결되어 정리가 된다. 자 수트는 제 머릿속에서 온갖 개념 A부터 Z까지 따로 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핵심 개념 ABC와 관련된 개념들이 연결돼서 정리된 느낌입니다. 이게 기초개념공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걸 들으면은 이렇게 된다. 그거를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온갖 개념 다 따로 놀아. 수트는 근데 수1은 좀 따로 놀아도 돼. 왜? 삼각함수 따로 놀고 지수로그 따로 놀고 수열 따로 놀아도 되는데 수2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도함수의 활용이나 적분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어. 어려운 문제를. 얘네들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가 왜 형태가 이런 거지? 왜 미분 가능일 때는 어쩌고 불가능할 때는 어쩌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다 따로 놀고 3점짜리 쉬운 것만 풀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수2에서 어려운 경로 학생들이 정말 많지.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 고득점 받고 등급 올리기 위해서는 수2에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 정리가 된다는 거. 수2는 그게 더 중요한 과목이다. 자 이해가 된다. 뭔 소리냐. 제목은 단 3일 만에 수2왕강. 아휴. 정말 살면서 미적분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짧으면서도 정확히 설명해주는 강의는 처음 봅니다. 전 이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빠르게 1회 공만 했지만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맥락을 놓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학생이 평을 해준다. 살면서 미적분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짧으면서도 정확하게.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지. 짧기만 하면은 뭐하나. 정확하기만 하면 뭐하나. 정확하게 설명은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왜. 아 뭐 강사들이라면 다 제대로 아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컴팩트하게 짧게 해줄 수 있는 강의를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해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강의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효율적이다. 가볍고 이해에 초점을 둔 목차 재구성.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빅데이터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수학 1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2025학년도 상승효과 수학 2가 이제 2년 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새롭게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거를 베이스로 개정을 하느냐. Q&A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업계 2위의 방대한 양이다. 업계 전체에서 작년 이제 파이널 기준으로 해서 업계 전체 수학 강사 중에서 2위 Q&A.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선생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상승효과 수학 2를 공부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거를 그냥 응 그렇구나. 자 조교야 대답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이 Q&A 같은 경우에 대부분 내가 대답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약점인지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Q&A가 와요. 근데 뭐 Q&A가 쓸데없는 Q&A가 아니지. 선생님 뭐 빵 뭐 좋아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빅데이터로 쌓여 있다. 선생님 또 뭐하는 사람이야? 내가 수학 강사이기도 하지만 원래 컴퓨터 전공했잖아.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졸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 수학2는 이렇게 개정을 하면 되겠구나. 강의에서 이 부분을 바꾸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2025학년도 더 강력해졌다. 더 심플하면서 강력해졌고요. 2024학년도 들었던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빅데이터 덕분이다. 자 그 다음에 간편한 복습. 복습하기 간편하게 만들어드린다. 자 상수효과 리드를 활용하셔도 되고 따라오면 된다. 자 두 가지 뭔 소리냐면은 리드라는 강좌가 있어서 이거는 선생님이 책 읽어주는 수학을 읽어주는 남자. 간편한 복습용 세로인강. 자 이렇게 세로를 보는. 가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는 거 말고요. 세로로 편하게 볼 수 있는 강의. 이거를 먼저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상수효과 기초개념공사를 2회독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복습용으로 보게 되면은 되게 편하게 중간중간 단원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메가스디 최초로 만든 그런 강좌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로인가. 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딩에 대한 자신감은 이건 뭐냐면은 선생님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자동복습이거든. 상수효과 듣고 기계공, 기계공 듣고 나서 그 다음 3.5 듣고 DB3.5 듣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자동복습되고 누적되면서 쌓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리딩 아니고요. 이 앞에는 리드였고요. 얘는 리딩입니다. 내가 리드하겠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가이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 잠깐만 중간에 좀 약간 모르겠어요 할 때는 Q&A 남기시면은 선생님 개별적으로 가이드 다 해드려요. 자 상수효과 수학 2 학습법 알아봅시다. 자 특징은 이제 끝났습니다. 학습법 간단해요. 자 요거 이제 뭐 상수효과 수학 1에서도 했던 얘기니까 1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뭐 그냥 가볍게 목차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자 문험. 무조건 넘어가라. 무조건 넘어가라. 문제가 안 풀려도 일단은 진도를 나가자. 근데 안 풀릴 것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 다 풀어주기도 하고 근데 혼자서 문제 안 풀리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문제 풀이는 나중에 해도 돼. 자동으로 다 복습되면서 DB3.5 가고 DVD 가고 이러면 다 하게 될 거니까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훈련은 PT라는 또 더 강력해진 강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험 넘어가고 효과적인 2회도. 다시 보면 더 많이 보인다. 자연스러운 맥락을 이해하고 컴팩트함과의 시너지까지. 자 컴팩트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보는데 부담이 없거든. 뭐 하루 반 걸렸다. 3일 걸렸다. 길어야 뭐 5일 걸렸다. 이런 건데 다시 보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2회도까지는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자 그리고 Q&A 활용하는 거.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은 이거는 뭐 해보면 알 거야. 여러분들 인강 Q&A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건데 그거는 선생님은 그냥 내 마인드가 그래. 인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잘 챙기고 싶은 거예요.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100만 명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잠을 좀 못 자도 여러분들 질문 하나하나만큼은 내가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해결해주고 싶다. 뭐 그러다 보니까 초장문에 막 답변을 막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 번 경험을 보시면 아 그렇구나. 장난 아닌데?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별로 맞춤 가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요게 이제 교재죠. 선생님의 시그니처. 이 상승효과 와살표. 상승효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 오를 승자 원래의 단어의 뜻은 시너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승효의 상승효과 선생님 이름이 승효니까 뭐 그거를 따가지고 선생님의 커리큘럼 이름이 이승효의 상승효과죠. 상승효과 수학2 교재는 빨간색 핑크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처음 보면 뭐 미분이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뭐 기차가 뭐 움직이는데 뭐 대전역을 지나고 대구역을 지나고 처음에 한 4강 정도까지만 들어봐도 4강 정도까지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오씨 이렇게 수학을 가르친다고 아마 싶을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공식만 딱딱딱 압축되어 있는 그런 인강 교재가 아니다. 컴팩트하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만든 강좌이자 교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 여러분들 상승연과 수학2 지금 빨리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진도를 빠르게 나가라. 그리고 빠르게 나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야야야 이렇게 진도 빨리 나가야 돼 막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어떨 때는 요거는 진짜 좀 반복해서 봐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 어떨 때는 야 재충 넘어가자 이거 너무 어렵다 뭐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 가이드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5까지 가면서 수학2는 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기초 개념 공사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바이바이 자 기초 개념 공사